이 전공자이고 벽행사는 저도 편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서 고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 전산회계로 한 달 반 정도 공부하여 전산회계를 고득점으로 합격한 업체만 풍성기입니다. 회사 인사, 국가평가 등 자기개발 항목을 위하여 전산회계를 공부하게 되었고 인문학 전공자라 회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지만 개들윌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100점이라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40대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직접 커리큘럼을 비교하여 합격률을 확인하고 교수증을 확인하고 합격수기를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던 중에 대중일의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수강생 98%가 2개월 내 단기 합격을 할 정도로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이스팀과 코어팀이라는 듀얼 교수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합격수기를 읽었고 저 역시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배수율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탄탄한 강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전산회계에는 에이스 코어 두파트 팀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고 여러 교수님이 계시는 만큼 저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영어과의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실무엄으로 얕은 지식은 있었지만 회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정말 완벽했는데 에듀윌 전산회계는 초보제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분리되어 있어 강의를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맞는 부분을 골라드릴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들으면서 차근차근 공부했더니 백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에듀윌 전산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저처럼 회계학 전공자가 아닌 미 전공자도 한 번을 따라올 수 있도록 큰 특혜서부터 세제한 나뭇가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알려주셔서 모르는 교육도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듀윌은 강의뿐만 아니라 교재도 매우 좋았습니다. 직접 책을 사용하여 공부하다보니 에듀윌 교재가 왜 베스트셀러의 7년 연속 1위인지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듀윌 교재는 이론과 심리가 인권화되어 있어 좋았고 기출문제와 기출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 문제들이 복습하고 시험 유형을 빠르게 익히는 데 좋았습니다. 계기일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서비스는 최신 기출 해설 특강입니다. 전산 세무회계는 시험 특성 간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전 마무리로 기출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기일에서는 최신 기출을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해설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실제 흐름을 파악하며 다음 시험을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 전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의 특강을 들으며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외상문제 유형과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경우도 함께 알려주셔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서 득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워킹만은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빨리 유회독을 하여 흠 줄기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아도 1.5%로 전반적으로 유회독을 하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파트는 빨리 체크하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루는 파트가 끝나면 A4 한 장 정도 규량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어제나 에피탈을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비롯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기초 문제에도 시간을 설정하고 최대한 마음이 풀어서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거두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 전공자에도 워킹만이 저도 흔했습니다. 에듀윌과 함께 유진이가 한 테이프 때문에 시간도 체력도 부족한 제가 백전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합격의 기쁨과 함께 무슨 일이든 부정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신랑과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달 마무리한 제 자신에게도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두 개의 일과 함께 도전해 보세요. 꼭 보는 결과를 보답할 거라 확신합니다. 에듀윌 학교 에듀윌